유학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유학 또는 유교이라고 하면 대부분 충요니, 조상, 숭배니 하는 단어를 떠올린다. 아울러 유학은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봉건시대의 산물이어서 현대에는 걸맞지 않는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유학의 일면임은 물론 부인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도덕의 회복을 주장하면서 유교적 가족 윤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아직도 무언가 현대사회에서 기능할 면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오랜 기간 생명력을 유지해온 유학이 현대산업사회에서도 우리 사회의식의 밑바탕에 남아 무언가 요구한다는 것은 유학이 단순히 구시대의 유물에 그치지 않고 역사 속에서 각 시대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왔으며 궁극적으로는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성을 자기 안에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1. 유학의 성리 유학은 중국 고대의 위대한 사상가인 공자가 창시하여 이미 공자 당대의 기본 골격이 갖추어졌다. 그러나 유학은 시대의 상황의 변천에 따라 그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이론을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중국 전통 사상의 주류로서 자리를 차지해왔다. 아울러 유학은 중국으로부터 문화적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 특히 한국과 일본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유학은 비록 공자가 창시하였다고는 하지만 옛것을 조술했을 뿐 창작하지 않았다. 는 공자 자신의 말대로 그가 독창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공자는 이전의 여러 사상들, 예컨대 은대의 종교적인 상제관념 주대의 천명 사상과 조상 숭배 사상, 그리고 인륜 질서인 예의 제도 등 전통 문화를 계승일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유교를 성립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종합해서 정리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인간의 도덕적 자각과 실천의 자율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기존의 여러 관념들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교육을 통해 이를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공자의 가르침이 바로 유학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아도 별 무리는 없다. 유학은 유교를 학문이라는 관점에서 이름 붙인 말이다. 그런데 유교라고 했을 때 이를 불교나 기독교와 똑같은 종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그렇지만 비록 유교의 종교성이 전혀 없는 바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주안점이 이들 종교와는 달리 철저히 현세의 윤리도덕에 있다는 점에서 이 유교는 공자를 중심으로 한 유학자의 가르침이라 보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공자의 가르침은 인간의 자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한 자각은 바로 인간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인간은 서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므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물론 상호성을 지니지만 자신이 남을 사랑하거나 남으로부터 사랑받는 일 모두가 싫은 바로 자신의 일이다. 즉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자각을 통하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자 이전 은대에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상재라는 인격신을 숭배하는 경향이 강하여 모든 문제를 신의 손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상재의 뜻을 헤아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고 따라서 상재의 뜻을 헤아리는 방편으로 점을 치는 일이 매우 중요시되었다. 주대에 이르러 인간의 의식이 점차 각성되면서 부분적으로 인간의 자주성이 확보되는 것과 함께 통치자의 도덕성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주대의 천명사상에 보이는 인간의 자각과 자율성은 보편적 인간의 자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른바 통치자 계층의 자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도덕적 자각과 실천의 자율성을 보편적 인간한테까지 확대시킨 이는 바로 공자였다. 여기에 공자의 위대한 공로가 있는 것이다. 물론 공자의 사사에 전통적인 신앙의 측면이 엿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자 사상의 핵심은 인간의 자각과 자율성에 대한 믿음 즉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확신에 있었기 때문에 미지의 영혼적인 것이나 죽음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어떻게 해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가는가 하는 문제가 가르침의 중심을 차지하였다. 제자인 자로가 죽음과 귀신 섬기는 일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은 뒤에 이를 알겠느냐 살아있는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고하여 미지의 세계 귀신의 영역에 대한 관심 이전에 인간의 현실적 삶에 대한 바른 태도와 성실성을 강조한 데서 이 점은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삶에 대한 경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공자는 인간의 자각과 자율성을 강조하였지만 그러한 강조는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개인의 각성과 실천의 자율성이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남과 나 사이의 관계를 통해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구하는 것이라 할 때 공자가 구하는 사람의 길이란 바로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된다. 공자는 구도에 대한 정렬과 구세에 대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현실적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자 모든 사람이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이었다. 이것이 보편적 인간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유학의 기본 가르침이다. 구도의 길은 인을 길이며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인이라는 글자의 뜻은 사람과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이란 인간의 개인적 각성 및 관계 속에서의 실천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으며 다른 말로 인간다움이라 할 수 있다.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나 공자가 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효재가 인을 실천하는 데 근본이 된다. 얼굴빛을 꾸미고 말을 교묘하게 하는 사람치고 어진 사람은 드물다. 등등의 짤막짤막한 말로 인의 모습을 다양하게 묘사하여 현실 생활 속에서 인이란 무엇이며 또 어진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다. 그의 가르침은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의 각성과 실천을 끌어내는 현실 속에 산 교훈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다. 그래서 공자는 효를 지극히 강조하였다. 효란 인간이 지니는 가장 근원적인 정감에 기초한다. 기본적 인간관계의 근원적 정감을 바탕으로 삼아 그것을 확대해가면 사회 전체의 질서도 바르게 된다는 것이 공자의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효가 인간의 근원적인 정감에 기초하고 있다는 주장은 인간관계 속의 올바른 실천에 대단한 힘을 지니게끔 하는 것이었다. 중국 특유의 종족관념과 관련 지어볼 때 가족 도덕으로서 효를 강조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 질서인 종족적 본건 신분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는 정치적 측면에서도 유효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효의 관념은 추녀라는 관념으로 확대되었으며 인은 신분 질서를 나타내는 예와 더불어 근대에 들어본 건 신분 질서가 무너질 때까지 오랫동안 유학의 생명력을 유지시켜준 원천이 되었다. 이 인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예이다. 예란 인간의 질서와 관습을 모아 놓은 것이다. 그러나 공자의 예는 인의 실천 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예는 인이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자가 말하는 예란 인간의 도덕적 각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인간 관계를 나타내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의 신분 질서는 예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예를 강조한 공자의 입장은 위정자의 도덕적 각성과 실천을 통해 각 개인을 교화시켜 도덕성을 제거한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이 세상은 도덕으로 가득하게 되고 천안은 평화로이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이는 곧 철인 정치의 이상과 연결되는데 이것이 바로 덕치주의이다. 덕치주의는 뒤에 맹자의 왕도 정치로 이어지고 이후 유교 정치 철학의 근본 입장이 된다. 유학이 강조하는 덕치주의는 도덕적으로 뛰어난 위정자가 백성을 교화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니만큼 통치자는 정치의 주체가 되고 피치자인 민중은 정치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이전의 민중을 오로지 생산의 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도덕이나 예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여기던 입장에 비하면 진보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유학이 중국의 역사에서 봉건사회 구조를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보편적 가르침으로써 역할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공자의 가르침인 유학이 바로 보편적 인간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구도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공자가 세운 유학의 세계는 정밀한 이론적 체계라기보다는 생활 속의 실천 윤리라는 측면이 강하다. 공자의 유학을 나름대로 해석 어느 정도 이론적 체계를 갖추어 세상에 널리 알린 사람은 공자보다 백여년 후에 활동한 맹자와 그보다 50년쯤 뒤늦게 활동한 순자였다. 맹자는 공자를 성인으로 숭상하고 인을 인위로 확대해석하였다. 또 공자의 덕칠을 바탕으로 어진 정치인 왕도를 구상하고 왕도는 민중을 근본으로 한다는 민본사상을 제시하였다. 이 민본사상 왕도의 이상은 그 후 중국 봉건사회에 가진 제약 속에서도 민중을 위하는 정신으로써 긍정적인 기능을 하게 되었다. 한편 맹자는 도덕 실천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간에게는 천부적으로 선한 도덕심이 고유하고 있으며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천부적인 도덕심을 사단지심, 본심, 양지학능 등의 여러 말로 설명하였다. 인간의 본질이 선하다는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에 대한 공자의 신뢰에 근거하고 있다. 인간의 선한 행위란 내면에 각성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선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맹자의 성선설이란 공자가 말한 인간의 각성 가능성을 이론적 근거로 해서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의 유학자들은 맹자가 공자의 가르침을 이론화 했다고 여겨 맹자의 학설을 계승하였다. 특히 송대의 성리학자들은 맹자의 학설 특히 성선설을 자신들의 인간론으로 받아들여 맹자를 공자 사상의 정통 계승자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맹자를 사서의 하나로 규정하여 경전으로 격상시켰다. 맹자의 유학 이론화 작업은 당시의 제자백가들과의 사상 논쟁의 과정에서 더욱 다듬어진 것이다. 맹자의 이론은 공자의 도덕주의를 발전시킨 것이지만 그의 이론은 당시에 현실을 비추어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결함이 있었다. 이에 당상의 현실을 비추어 유가의 학설을 정비한 사람은 순자였다. 순자도 공자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 그러나 순자는 공자의 학설을 맹자처럼 이상주의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그는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유가의 학설을 따랐지만 법가나 도가 등 다른 사상의 장점을 받아들여 독자적인 관점에서 유학을 해석하였다. 순자는 개인의 도덕적 각성이라는 측면보다는 공동체의 전체적 질서와 조화라는 측면에서 유가의 학설을 발전시켰으며 그 질서와 조화가 곧 예라고 이해하였다. 순자는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 각성이 관계 속에서 바르게 드러나는 형식을 예라고 이해하는 대신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그 기능을 밝힘으로써 유교의 예설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였다. 순자는 공자 이래 내려온 전통에 따라 인간이 자주적인 존재이며 자연적으로 고유의 정신을 갖는다는 신조를 지니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바로 도덕심이며 인간의 본질이라 보았던 맹자와 달리 욕망이야말로 더욱 근원적인 인간의 본질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욕망을 무제한 추구한 결과가 사회적으로는 악이 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인 성이 악하다고 하는 성악설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성악설은 인간의 본질이 악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장되었던 것은 아니다. 인간이 주체적으로 분수에 맞게 욕망을 충족하거나 극복하는 것 뒤 인간의 올바른 도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악설을 말했을 뿐이다. 그 올바른 도리가 바로 순자가 말하고자 한 예였다. 2. 유학의 전개 유학은 그것이 지닌 이상주의적 성격 때문에 진이 천하를 통일하는 데는 이념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그 당시 현실은 국력은 극대화할 수 있는 엄격한 법과적 전제 질서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천하 통일의 이념으로는 법과의 현실론이 차지하였다. 그러나 유가의 도덕주의적 이상은 현실에서는 비록 패배하였을 망정 오랜 중국의 역사에서는 오히려 유학이 생명력을 지닐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유학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진의 뒤를 이어한 이 정치사회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정립시키던 시기였다. 한대 초기에 유학자 동중선은 유학을 한의 지도 이념으로 삼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유학적인 소양을 인재 선발의 기준으로 삼는데도 앞장섰다. 그는 유학의 음향호행설을 받아들여 천인가뭄설과 제의설의 주장 전제 왕권을 절대화하는 데에 이론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이후 전제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무제가 오경막사를 둔 이후 유학은 점차 안의 국교로 자리 잡았으며 이에 따라 경학이 확립되어 갔다. 유학이 국교가 되었다는 것은 유학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 대신에 전제 권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상호 공존 관계를 이루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한멸망 후 위진 남북조에서 수당에 걸친 시기에는 비록 풍부학적인 유학 경전의 연구나 차장학적 유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불교와 도교가 번성하고 유학은 침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당말에서 송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이전의 문벌 귀족 지배가 끝나고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관료제적 중앙 집권 체제가 구축되는 등 중국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혁기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 송대사회의 담당자들은 사대부 관료였다. 그들 중 개인적으로는 학문과 수양을 통하여 성인의 경지에 이르고 자하고 정치적으로는 왕도의 실현을 목표로 한 이들이 이룬 학문이 바로 성리학, 리학, 정주학, 주자학이라고도 한다이다. 성리학은 원시 유학의 실천 윤리적 입장이나 한당의 훈구 사장학에 비하여 사색적이고 철학적이었다. 성리학은 유학의 형이상학적 이론을 확립하고 인륜의 실천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성리학자들은 도교와 불교의 학설이 현실적이지 못한 공허한 이론이라고 배척하였으나 실제로는 유학적 관점에서 도교와 불교를 종합지향하고자 하였다. 성리학은 유학의 이론을 보완하여 형이상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해석을 내린 학문이라는 뜻에서 신유학이라 말하기도 한다. 주 또니, 장제, 정우, 정의와 같은 여러 성리학자들의 사상을 종합하여 집대성한 사람이 주의이다. 주의는 태극을 이로 규정하고 이리를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근거로 삼았다. 이것이 이른바 성증리라는 것이다. 태극은 형이상의 이로서 주체와 존재의 근거이며 형이아인 현실 세계의 모든 운동과 현상은 기의 움직임으로 설명되었다. 이것을 리기론이라 한다. 이 리기론을 인간에 적용하면 바로 심성론이 된다. 주의의 리기 심성론에 따르면 우주만물을 성립 생성시키는 네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관통되어 흐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다고 한다. 주의의 인성론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리즈 구체적으로 인위해지든 도덕적 본성을 부여받고 있으며 그 본성을 바르게 구현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도덕주의를 본질로 한다. 이는 사람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주체의 강렬한 도덕적 각성을 주안점으로 하는 것이다. 주의는 만물의 근원인 유일하고 보편적인 리는 지적 탐구와 개인적 수양을 통해서만 체득될 수 있다고 이해하였다. 그것이 거경국리라고 하는 학문 방법이다. 주의는 또 이른바 사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를 확립하여 새로운 경학을 완성하였다. 그는 사서의 이론적 관계를 통일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의 사상체계 안에서 재구성하였다. 그 후 주자학자와 양명학자는 물론이고 그 밖의 학자들한테도 사서는 중요한 경서가 되었다. 사서우경에 대한 주의 미크 학파의 주석서는 원대에 이르러서는 관리 등용 시험에 필수적인 교과서가 되고 명대에는 영락대전, 성리대전 이 편집되어 주자학은 관악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수립하게 되었다. 명대의 학자들은 점차로 리를 구명하기보다는 실천을 중시하는 쪽으로 나아갔는데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인물이 왕수인이다. 왕수인과 그 학파에 학서를 양명학이라고 하는데 양명학의 실천성은 자기 자신의 내적 각성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주자학의 성증리에 대하여 심증리라 표현된다. 그런 점에서 양명학은 본질적으로 주의의 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는 주자학의 영역 가운데 내적 수향 부분을 근본으로 삼고 주자학에서 내적 수향과 동시에 강조했던 지적 탐구 부분 즉 학문의 의의는 약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양명학의 실천 문제에서 주체를 강조하는 점은 주자학의 규범성에 제국되어 있던 주체를 해방시킨다는 진보적인 의미를 띈다. 청대 초기 황종이 고연무 왕부지를 비롯한 유학자들은 청리학의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성격을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서의 의의를 밝히는 데 힘을 기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세치용의 실학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그 후 청대 유학의 일반적 경향은 널리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하고 문자 용어에 고인하고 재 등을 구명하는 경학과 사학 등 이른바 고증학이 학계의 주류를 이루는 모습을 보였다. 청의 통치가 약화되고 서구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는 이러한 정세에 맞추어 학문의 개혁을 통해 서구 사상에 대처하고자 한 초기의 극문경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공양학이 나타났다. 중화민국이 성립된 후 오사신문화운동을 거치면서 본건 체제의 이념으로서 역할하던 유학은 철저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후 장계석의 국민당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유학 비판에 대한 반동에서 유학의 이념을 부활시키기도 하였다. 모택동의 사회주의 이념에 의해 통일된 뒤 중국에서 유학은 철저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극치를 이룬 시기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중반에 걸친 문화대혁명 기간이었다. 문화대혁명의 구호는 바로 비공측 공자로 대표되는 유학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러나 모택동 사후 중국의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유학은 그 끈질긴 생명력으로 다시 논의의 대상이 되기에 이루고 있다. 3. 유학의 한국적 전개 유학이 언제 우리나라에 전해졌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그 정확한 시기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단지 원시 유학의 실천 윤리는 한자의 전례와 더불어 전례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사군 설치 이후에는 경학 중심의 한 대의 유학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유학이 전해진 것은 삼국시대부터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각국에는 원시 유학에 나타나는 효제 충신의 윤리와 경학 그리고 전장 제도로 기능화된 한 대의 유학이 들어와 정치의 인연 및 교육 제도 등 여러 방면에서 기능하였다. 특히 신라는 우리의 고유 정신에 원시 유학의 도덕 실천 정신과 불교 및 도교를 접목시켜 화랑도를 탄생시켰다. 후기 신라의 유학은 원시 유학에 인해 효제 충신 등 도덕 정신과 중국의 한 대 이후 이어온 경학 사상에 당대의 사장학까지 곁들여진 대단한 규모의 유학이었다. 유학의 도덕 이념은 국학의 설치와 독서산품과의 실시 등을 통해 국가 이념의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주자학 도입 이전의 고려 유학은 건국 초기에는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데 작용하는 동시에 왕도 정치의 정신으로 발휘되기도 하였다.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는 불교 유교 도교 토속신앙을 모두 조화시키고 있으나 그 중 5개조에 걸쳐 유교적 정치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 광종에서 성종에 이르는 기간은 유학이 고려에서 틀을 잡은 때였다. 유학 경전을 시험 과목으로 하는 과거제를 실시한 것이라든지 재승로가 심후 28조를 올린 것 등은 유교적 정치 이념을 현실에 구현하고 유교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고려 중기에는 최충을 비롯한 사학 12도가 나와 유학 경전을 위주로 학생들을 교육하였다. 그 후 사학이 쇠퇴하고 관학이 다시 흥성하면서 예종 인종 의종 때에는 경전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유학적인 역사 의식을 기초로 씌워진 김무식의 삼국사기 등 학술 서적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유학은 사장학으로 기우면서 부하에 빠져 의종 때 발생한 무신의 난과 함께 이웃고 침체에 빠지고 말았다. 고려 말기에 이르자 주자학이 수입되었다. 주자학은 고려 충렬왕 때에 원으로부터 안양이 들여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려 말에는 불교의 말패로 말미암아 사회가 혼란과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학풍에 진작이 요구되었다. 이후 백의점 권부 이색 정몽주 길제와 같은 뛰어난 유학자들이 연이어 나와 주자학을 발전시켰다. 이들 유학자들은 불교에는 현실의 인간 윤리를 도해시하는 약점이 있다고 보았다. 주자학은 점차 고려 말 사대부들의 이념이 되었으며 조선왕조가 개국하면서 조선왕조 500년 역사 문화정치 교육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고려 말 주자학자들은 불교를 비판하고 유학을 승상하는 점에서는 같았지만 세왕조의 창업과 관련해서 이세왕조의 창업에 참여하는 세력과 구왕조를 중흥하려는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을 빚었다. 전자는 혁명론을 강조하고 후자는 의리론을 주장하였다. 의리파의 대표적 인물이 정몽주와 길제였다. 그러나 조 선왕조 건국 이후 정몽주와 길제에게는 의리의 정당성이 부여되었다. 의리론의 흐름은 유학적 이념 집단인 사림파로 이어져 조선조 도학파 의리파의 정맥으로 굳어졌다. 그 반면 혁명론자인 정도전을 매근 건군으로 이어져 조선왕조 초기의 훈구파 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조선왕조는 유학을 정치이념으로 삼아 불교를 배척하였다. 유학의 입장에서 불교에 대한 비판을 체계적으로 전개한 사람은 정도전이었다. 이는 그 당시 정치 상황에 맞추어 유학을 숭상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초기의 대표적 주자학자인 공군은 입학도설 및 시경청견론 등의 오경청결록을 지어 주자학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는데 특히 입학도설 은 조선왕조 중기의 성리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태조에서 성종에 이르는 기간 유학자들은 조선 사회를 주자학적 질서로 재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유학적 정치는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민생의 안정도 가져왔다. 특히 성종 때부터 중앙에 진출하기 시작한 살인파 유학자들은 주자학적 순수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도학 정치를 주장하였는데 이 도학 정치는 정몽주의 의리 정신과 연결된다고 평가받고 있다. 정몽주의 의리 정신은 차육신 생육신 등의 행위로 나타났고 이어 조광조의 도학 정치를 통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도학 정치를 표방하는 살인파와 기존의 흥구 세력 사이의 갈등은 수차례 사활을 불러오지만 사학위를 거치면서 유학은 오히려 사상적으로 성숙 단계로 접어질 수 있었다. 서경덕과 이온적을 거쳐 이왕과 이이에 이르러 주자학적 사유는 조선에 탄탄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왕과 이이는 조선 유학의 쌍벽을 이루는 인물들로 후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조선의 주자학은 자연이나 우주의 문제보다는 인간 내면의 성장과도 더 가치의 문제를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 이왕과 기대승 이이와 성흥 간의 사단 칠정 인심도심에 관한 논쟁은 리기성 장론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켰다. 이후 조선의 학계는 이왕을 따르는 퇴계학파와 이이를 따르는 룰곡학파라는 양학파를 형성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그에 반해 이 시기에 들어온 양명학은 이단시되어 배척당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공연한 연구가 불가능하였다. 그 후 17세기에 이르러서야 조선의 대표적인 양명학자로 평가되는 정재두가 양명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 주자학의 내면적 도덕 원리를 탐구하는 인성론은 전국 김장생 박세채 허무 등에 의하여 유학의 행위규범위인계에 관한 상세한 학설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 주자학계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사물의 본성과 같은가 다른가 하는 이른바 인물성동의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것은 주자학 이론이 심화 발전된 것이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주자학적 경전 해석의 독준적 지위를 비판하고 자주적으로 유학의 경전을 해석하려는 학풍이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윤희 박세당 등의 학문이다. 이들이 일으킨 학풍은 아울러 주자학의 이론 지향적인 경향에 맞서 실천적인 경향을 띄기도 하였다. 이들의 학문은 조선조 실학자들의 사상 경향과 내제적인 맥락을 갖는다고 본다. 이들의 실천적 경향은 곧 실학자들의 경세론으로 나타났다. 17세기 중기에서 19세기 초기까지 이어진 조선의 학풍이 실학이다. 실학자들은 주자학이 강조하는 내적 수양이나 도덕 인형보다는 현실의 부채적인 민생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들은 주자학의 교조적인 인형 추구보다는 원시 유학이 지니는 실천성 즉 도덕의 실천과 민본주의의 현실적인 실천이라는 경세적 측면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와 동시에 주자학의 권위화된 이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양명학, 서학, 고증학 등의 학문을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경향과는 달리 주자학의 이론적 탐구를 심화시켜가는 경향도 이어졌다. 이현일, 이악로, 기정진 등의 리중심의 철학과 임성주 등의 기중심의 철학이 그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론론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위 중심 철학의 철저한 인형 지향을 바탕으로 한 이악로, 기정진 등 대항을 전후로 한 의리학파의 이론은 척사위정론으로 나타났다. 그 뒤 양명학을 바탕으로 하면서 주자학적 인형 지향에 반대한 박은식의 유교구신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현대의 유학이 기능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깊이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유학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유학은 낡은 것이라고 무조건 배척하는 태도는 잘못이다. 그러나 현대의 산업사회가 빚어내는 모든 문제를 단지 유학의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 윤리로 해결하려는 태도도 그에 못지않은 잘못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은 인류의 이상이다. 도덕이란 인간다운 삶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이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주는 끈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각성은 시대를 초월하여 필요한 것이다. 한편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는 가족이다. 그러므로 삼강오륜 등 봉건적 사고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도덕적 인간 사랑이라는 유학의 보편적 의의를 밝히는 방향으로 새로운 가족 윤리를 정립해 나아간다면 유학이 무언가 현대에도 공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남강오른도 남강오른도 남강오른도